아 아 저희는 여기 보수지 리뷰를 할 겁니다. 이걸 타고 갈 거예요. 400km의 길을 봤습니다. 두 명이서. 완전 큰 선인장이 있네요. 선인장이 있네요. 선인장이 있네요. 선인장이 있네요. 선인장이 있네요. 여기가 이 섬에 있는 교회입니다. 정상에 이 교회가 있어요. Orthodox Church라고 합니다. 정교회인 거죠. 정교회 맞죠? 선인장 열매를 먹어본 적이 있냐면서 지금 하나 따다워 주신다고 해요. 이게 바로 선인장 열매. 껍질에 있는 저거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요. 선인장 열매. 선인장 열매. 선인장 열매. 음. 저도 한입 먹었습니다. 이 섬에 있는 섬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파이턴은 여기가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섬이 있습니다. 하아! 이분들이 이 섬을 다 가지고. 그래서 이번 섬은 이 섬입니다. 이분은 이 섬입니다. 아냐는 가스입니다. 아! 이분은 이 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섬은 파이턴이 보기 때문에. 이 섬은 이 섬을 보기 때문에. 이분이 이 섬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아~~ 저기가 수도승의. 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여기는. 새들의. 섬입니다. 에 prefer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여기 로컬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80 비르 정도 합니다. 갑자기 정전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에티오피아에서 볼 수 있는 민족이래요. What is the name of this tribe? Mur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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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rsi라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부족. Mursi라는 부족이라고 합니다. Tsuruma 민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에티오피아 부족 중에 하나래요. 레미랑 치킨집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시킨 다른 생선 요리예요. 이건 슈라페가 시킨 메뉴. 슈라페가 시킨 메뉴. 이 초푸랄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항했을 때 아침을 추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와요. 늘 매니저히 여기서부터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